도현이의 틱톡 교실 도현이의 틱톡 교실 저는 이제 아 뭐 다들 아실 텐데 제가 이제 또 틱톡을 아주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남 도현이도 제가 오늘 이제 또 이렇게 특별히 강의를 열었는데 이게 뭐 앞에 많은 학생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한 명만 부탁드립니다 저 제가 하고 싶어요 조용조용조용 제가 하고 싶어요 선생님 말하자마자 저요 저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그 그 웃는 게 매력적인 그 까먹머리 그 친구 나와 나와 나와버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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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 잘생기시네 도현이 앉아맞아요 아 빨리 앉으세요 자리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어 무진입니다 네 저는 무진이고요 오늘 우리 도현이님께 한번 틱톡을 한번 배울게요 일단은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틱톡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저도 틱톡 많이 보기도 하고 네 맞아요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 또 연습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상담을 바빠져가지고 틱톡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도 저도 그래서 많이 아 나도 좀 다시 올려야겠다 싶기도 하고 또 약간 무진이 형이랑 이렇게 둘이서 하면 재밌을 거 같아서 약간 제가 어떻게 하면은 재밌는지 하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 또 여러 가지 틱톡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 어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레츠고 화이팅 일단 제가 시작하면 되나요?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약간 지금 저랑 하면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무진씨는 전에 주민사 했던 어떤 느낌인가요? 제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요 이제 사실 틱톡 이제 여러 챌린지들 그리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대로 하면은 사실 어 그렇죠 어 재밌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어 그냥 그게 뭐가 됐든 달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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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진씨 본인은 이제 노상 일단 시작해볼게요 네 안무 다 알려드립니다 안무가 있어 네 넷 프리로 가고 프리로 가고 프리로 가고 했다가 랭랭랭랭 하고 퍼퍼링이 나와요 느리 느리 이것도 우리는 아 고 야 역시 선생님이 근데 이게 이게 좀 싫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이게 그 느리게 하는 기능이 네 저는 그걸 알고 조금 쓰거든요 그러면은 음악이 느리게 나요 그럼 거기다 맞춰서 더 동작을 더 확실하게 더 해준 거예요 음 초 왔어 초 왔어 으악 으악 아 잠깐만요 근데 이거 알래? 스텝이 있나요? 어 뭐 하신 거 같은데 아니 죄송한데 이거 춤이야 아 오케이 이 시즌이 돼 어 let's take it out 이제 안무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사실 약간 프리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야겠다 뭐를 생각하고 일단 시도를 해본다면 어떻게 나를 보고 그렇게 하면 된 거 같은데 그렇죠 한 번 빨라 다시 해볼게 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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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꼬리 에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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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뭘 놓은 것도 하려는 거 같아 동동동동 때 끊고 싶은 게 똥 똥 똥 똥 똥 눌러주세요 끄읕 올라시지 셀카라 멈출 뇌 을 을 뇌 에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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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을 에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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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 autres 어디 어디서 diet 아 네, 잘해드릴게요. 야, 첫번째. 오? 힘들어졌는데? 일단 형이 저희는 꼭. 어, 거기서 똑같은 방법을 따라, 따라, 따라했다. 와! 잠깐만, 시선이, 시선이, 시선이. 한쪽 peux 많이 했습니다. 한쪽 그래도 좀 한 번. 아, 지금 땀을 흘리신 열 줄을 보여주고 있어요. 지금 안 흘 Buddhas. 저게 틱톡 찍을 때 쌓아 안 되는 사람인가? 아 저.. 아 진짜.. 이거 보여 지금? 저는.. 남산을 여기로 있다. 이거 저는 틱톡 간 쪽. 아 운동하고 싶네. 춤으면 틱톡 찍으면. 아 운동하고 싶으면 틱톡 찍으면. 나도 잘 가야 되는 건가? 약간 뭐.. 헬스살 가고 싶은데 헬스살 안 찍으면 틱톡을 찍으면 돼요. 근데 창작한 건데요. 저는 레이프리스트가 없어요. 그러면 제 제치도에 따라서 잘 따라오죠. 네! 그러면 시작할게요. 네. 광채 팬스 이름은 빵이라는 노래인데요? 네. 아니다. 초령이! 누가 이러면 누가 이러면 이렇게 thickness 로 Kern? 제가 слушater. 당신이 맞u. 007 빵이 뭐야. 007을 그렸다 dizer.. cutter 이렇게... 빵빵 빵 빵.... 여러분 근데 네바라스 타는데 왜 새로운 한 마디야? 아 나 빛나는 거야? 아 그럼 왜 모르겠어? 아 자 끝났다 정리할게요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왜 이렇게 잘한다? 빵빵빵빵빵 내가 모르는 거야 빵빵빵빵빵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럼 누가 얘기 듣는 거야? 그러면 그냥 빵빵빵빵빵 형이, 형이, 형이 이렇게 공공채, 이렇게 공공채, 빵, 이렇게 공공채, 빵 하고, 마지막으로 안 되는 게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갈게요 아직 위험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빵빵빵 하면 끝나요 무슨 일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이거 진짜 아닌 것처럼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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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팝, 팝 잘 되네 팝 진짜, 진짜 잘 되네 아, 그건 너무 위험하고요 그냥, 그 두 발 이렇게 들고 빵빵빵 으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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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예스 하하 너무, 오케이 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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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는다 오케이, 나 좀 많이 준비한다 이게 너무 멋있어 네, 보여줘 빵, 그리고 형, 네 발 이렇게 빵빵빵빵빵 아, 네 발 이렇게 오케이 생각해서 안 돼 어떻게 해 봐야 절로 뭐했어요 처음 손을 안 못 찍었나 봐 저거 안 돼요 지금 exting now warz 어메 아 저는 저기 다 케이크 그러면 저 하나 찍어 주세요 transparency 자 eller 207 applause 해야 무서워 politicians benefits 룰은 중요하지 않다.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길이. 우리의 길을 걸으면 돼요. 와 타형이 딱 좋았다. 이거 진짜 좋아할 때 당신은 카메라를 보면서 어때요? 아 너무.. 이거 아주 쉽게 어때? 빡립스. 립. 아 빡. 어깨. 빡. 빡. 눈 안 까빠도 있어요. 일단 입. 입. 입 아니에요. 아 입. I understand. 첫 스텝. 사실 저희 학생분이 조금 오래 걸리셔가지고 땀 씹으면서 여기 가보겠습니다. 진짜 그냥. 저희 끝나잖아요 지금. 수업 끝났는데 어때요? 수업 끝났는데 집에 가야죠. 집에 가는 팀입니다. 카메라 차가운 뜻이요?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당신이 진짜 톡톡을 잘 이해할 텐데요. 아니 이제야 좀 풀린 것 같아요. 자 오늘 이제 공현이의 톡톡 교실 해봤는데 왜? 우진 씨 학생분으로서 배운 사람으로서 몇몇. 오늘. 우리 애는 형 디오에 좋아해. 오늘 덕분에 이 톡톡이 뭔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. 아니 나 도전히 톡톡이여. 어떻게 하나 몰라. 아니 근데 그 톡톡에 대한 걸 기억해. 아. 하나하나 톡톡을 쓰는데. 네. 너무 좋아요. 혹시 저희가 찍으신 이 톡톡들이 결과물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바쿽게정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굉장히 좋으니까 확인을 꼭 해주세요. 그리고 저희는 이제 더 굉장한 톡톡으로 더 굉장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~~~~~ 네 여러분 여기 저희가 지금 어느 현장이죠? 아 지금 여기는 사막이에요 아 사막이에요 사막이기도 한데 사실 여기 엄청 자주 출몰하는 게 있는데요 그 BA173이라고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.. 맞아요 맞아요 BA를 볼 수 있다는 거? 잡아라! 잡아라! 먹으라! 너무.. 그냥 더.. 지금 지금 가만히 있는 거 너무 이뻐요 아, 화보 찍을까요 우리? 네. 화보 찍을까요? 여기서 틱톡 화보 찍을게요. 지금 불금 있어요. 빤빤둠쯧. 근데 눈은 벗고 있어요. 틱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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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오늘 재밌었고요. 틱톡 명소에서 마지막 인사를. 틱톡 명소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데요. 마지막 인사는 사실 아니에요. 여기서 또 많은 다양한 틱톡과 다양한 얼굴들을 보실 수 있을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오늘 애니만 여기서 갈게요. 그러면 안녕. 안녕. 맛있는 식사예요 다들. 안녕.